어느정도 자질이 있는지 한번 봐야되는거 아니에요? 리듬감이 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신혜씨 잠깐만 좀 남겨주세요. 신혜씨 잘 추는건 알고있지만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유명해요. 정말 잘합니다. 우리 냉정하게 봅니다. 이거 확 바뀐다. 확 바뀐다. 원래 확 바뀌어. 합격 우야? 합격 우야? 합격 우야? 네. 이래서? 자 일단은. 퍼펙트라고 줬고. 일단 이 음악이 우리 안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렇지. 아야 살짝만. 진짜하게 해. 너무 세게 하지마. 너무 세게 하지마. 기죽을 주시니까. 그렇지. 좋아. 이게 안무야. 이게 우원이에요. 그렇지. 이게 우원이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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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파이팅 넘치잖아. 파이팅. 어휴. 자 봤죠. 신혜야. 신혜야 이거 봤죠? 네. 안무 동작은 전혀 달라요. 안무 동작은 전혀 달라요. 대박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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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